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부식에서 틈부식 사례를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인플라를 잘라서 따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눕혀서 찍고 세워서 찍고 보시면 그림이 약간 좀 작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부식 자국이 양쪽 면에 보이시죠 눕혀 났을 때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타랑 슬러지 펌프 인데요 타랑 슬러지 펌프 에서 슬러지가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통기불량 스테네스 강이고요 핀막 파괴되고 틈부식 됐다 틈부식 대책은 이제 전에 계속 말씀드린 틈부식은요 틈부식이퀄 공식이고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대책은 4몰이죠 4%몰 이상 이것만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해수이하까지고 해수이하 환경 그게 대부분이죠 자 16몰이 짜리가 있죠 산성, 강산성, 산성 용액, 황산염산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포크입니다 포크 포크고 보통 영어로 플랫웨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이 자료가 지금 독일의 그 안드레 이바하 교수님께서 하신 자료다 보니까 독일 규격이 나오죠 X가 나오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X가 나오죠 X가 나오고 무조건 독일이죠 DIN 거 Deutsche Instytut Nrmang 해가지고 독일 규격입니다 X의 뜻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이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답입니다 X 나오는 순간 이거 독일 건데요 DIN 규격인데 X 나오는 순간 나누지 마세요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읽으세요 이런 뜻이고요 고학건강 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학건 반대 저학건강이죠 고학금, 저학금 두 가지 있고요 고학금, 저학금 기준이 뭐냐면 합금 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항 우리 5대 원소 빼고 나머지 원소가 5% 기준입니다 5% 이상 들어가면 고학건강 5% 이하면 저학건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떤 재료가 보겠습니다 포크의 재질인데 X6 크롬 13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딱 뜨는 순간 독일 거 DIN 거 6 크롬이구나 아 스트레스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6은 뭡니까 6 독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소가 뭐예요? 탄소입니다 탄소 C 입니다 탄소인데요 탄소는요 나누지 말라고 했다고 탄소도 6% 안됩니다 탄소는 무조건 나누기 100입니다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것은 6%니까 6이니까 6%로 하지 마시고 나누기 100 0.06이죠 그래서 X6 하면 C는 0.06 나누기 100이니까요 6 나누기 탄소는 무조건 나누기 100입니다 이건 공통 그 다음에 크롬 13 나누지 마세요 13 크롬 스탠레스 기준이 뭡니까 12 크롬 이상이죠 10% 이상이 스탠레스 기준이니까 SDS 기준이니까 아 스탠레스 포크입니다 아 스탠레스 포크 자 오스네트입니까 페라이트입니까 니켈이 없으니까 망간 들어봐야 따로 망간 표시한 게 없으니까 아 이거는 페라이트구나 우리가 쓰는 숟가락 예 페라이트게 숟가락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뭡니까 크로전 메카니션 부식 메카니션 봤더니 크레비스 코라전 틈부식 언더 펀칭랩 펀칭랩이 뭐냐면 이거 제조할 때 그 압출을 이렇게 금형으로 찍지 않습니까 찍을 때 이게 랩에 덮인다는 거죠 펀칭돗살이 덮여있다가 하얀 거는 금방 떨어진 거 빨간 거는 계속 부식된 거 이렇게 덧살에 덮여있었다는 거죠 확대해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서 부식됐다 스탠레스 생각은 뭡니까 틈부식이죠 덮으면 안 됩니다 왜 CR2O3 보호피막이 덮는 순간 피막은 끝으로는 보기는 안정적이나 미시적으로는 용의화제 석출 계속 산소공급 이상 산소공급 몇 프로 이상 보시면 산소공급 O2는 용도산소는 여기에 있었죠 4ppm 8ppm 스탠레스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부식률 전에 한번 표를 보여드렸는데 스탠레스 일반 탄소관리였고 4ppm 이하 되면 틈 덮는 순간 틈 속으로 틈 속으로 일단 산소공급이 충분히 안되니까 피막 깨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죠 물은 뭡니까 습도 60% 이상 그때 따라 들어가는 용도산소가 3,2,1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식 자 그럼 대책입니까 포크대책 이걸 그냥 깨끗하게 다듬질하면 되죠 부식 뭐 그렇지만 사물에 넣으면 되겠죠 사물에 사물에 넣으면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상관해서 안되고요 사물에 넣지 마시고 깨끗이 닦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틈부식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